네, 2교시 할게요. 교재 5페이지 제2절 회계의 정의와 회계정보용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회계가 뭔지 진짜 기본적인 내용 했었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먼저 회계의 정의, 여기 5쪽 중간 정도의 네모 박스 있잖아요. 회계의 공식적 정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밑줄 할게요. 회계란, 영어로는 accounting, 회계정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회계정보용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뭐다? 바로 재무제표예요.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도 회계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회사가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래요. 근데 무량한 회사한테는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망해가는 회사한테는 돈 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뭘 보고 확인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재무제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등등등. 네 이런 경제적 의사결정. 예를 들어 대출. 대출 승인 여부. 그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구직활동을 할 거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천신만고 끝에 입사를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A시당초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오래갈 회사인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어딜 보면 알 수 있나요? 재무제표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구직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기업실체라는 말 나오는데 그냥 말만 어려운 거고 그냥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어떤 회사에 대한 경제적 정보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근데 이 전달하는 과정 누굴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바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한다. 자 우리 하나 영어 단어 하나씩 외워나갈게요. 먼저 우리나라말로는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츠라고 해요. 줄여서 FS 단어로라고 부르고 근데 보니까 재무제표에 맨 마지막에 S 붙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에서 S 붙으면 복수 말하는 거죠? 재무제표는 여러 가지 구성돼요. 첫째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자본이 얼마고 이걸 보여주는 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수익이 얼마, 비용이 얼마 이거 집계에서 보여주는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익은 뭐예요? 본돈, 비용은 쓴 돈.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고 참고로 시험에서는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가 압도적으로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요. 현금 흐름표는 1년에 1차 시험 기준으로 여러분들 벌써부터 2차 시험 고민하면 돼 안 돼요. 1차 시험 붙고 고민하세요. 여기서 잔소리 좀 하자면 인간이 불행한 이유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건데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할 일을 오늘 안 하고 내일로 미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반대로 내일 해야 될 걱정을 오늘 미리 하는 거예요. 할 일은 안 하고 할 일은 미루고 걱정을 땡겨서 하네?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한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앞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2차 시험 대개는 나중에 하고 1차 시험 기준으로 1년에 한 개 내지 두 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본밴동표. 자본밴동표는요. 1차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라는 게 특징. 근데 2차 시험에서는 꽤나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참고하시고 다섯 번째가 조석이란 것도 있어요. 이 다섯 개가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는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이라고 하고요. FS라는 약자 쓸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용자에게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역량을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회계정의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회계정보 이용자 볼게요. 수많은 사람들 혹은 기업들이 회계정보를 보고 의사결정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일단 회계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뭐 내부 정보 이용자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 외부 정보 이용자는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회사의 경영자 자 흔히 경영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 떠올라요. 회장님 사장님 이런 최고 경영자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회계에서 말하는 경영자는 그런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뭐 과장님 차장님 회계팀장님 등등등 이런 중간 경영자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경영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고요. 얘네들은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중간 경영자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회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경영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 말단 직원이 한 명 있네 다른 부서 네 이런 사람들은 회계 정보에 접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회계 팀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뭐 직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회사의 회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간 경영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의 정보는 경영자가 생산하여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경영자는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적을 집계하여 근데 이 집계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집계하는 거잖아요. 해당 기간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다. 등등등등 나와있네. 또 이러한 이유로 경영자도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양가 동그라미 이번에 채권자 있네. 채권자는 뭐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개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 은행은 왜 정보용자일까요? 채권자예요. 어떤 회사가 우리 은행에 와서 영업을 하게 돈 좀 빌려달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빌려주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이 회사가 얼만큼 잘 굴러가는 회사인지 봐야 되잖아요. 어딜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봐서 자산이 100억인데 부채가 120억이에요. 이런 이런 회사한테는 돈 빌려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받는데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에겐 돈 빌려주기가 어때요? 겁나잖아요.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자를 아주 세게 불러야 되는 거고 이런 의사결정할 때 채권자가 내 회계정보를 이용하기도 해요. 뭐 등등등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자자 투자자는 다른 말로 소유주 주주라고도 불러요. 네 여기서 경영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 좀 할게요. 상식 얘기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는 참고로 경영학과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경영학 가장 기본적인 강의에서 교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회사의 주인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 온 사회? 아니면 회사 임직원 모두? 아니라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이거 먼저 박아놓고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주주 주주 누구예요? 회사에게 돈을 대주고 그 증표로 주식을 받은 자들 투자자들 주주라고 해요. 주주 투자자 똑같은 말 소유주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는 왜 회계정보 필요해요? 남는 돈 가지고 어느 회사에 투자할지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의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살까 아니면 팔까 이런 거 고민할 때 이런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회계정보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얘도 이렇게 밑줄 할게요. 투자자는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투자자로서 소유주 또는 주주라고도 한다. 근데 회사의 투자자는 한 번 정해지면 끝일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회사는 아는 사람 한 서너 명이서 창립을 했어요. 이럴 때는 주주가 안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거대한 기업은 투자자가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한 50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50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는 게 어디예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사고 시작하거든요. 나도 그랬던 기억이 나고 내 친구들도 10만 원에 샀다가 삼성전자 6만 원까지 뚝 떨어지고 나는 6만 5천 원에 샀다가 5만 5천 원에서 손 떨고 나왔고 아 이거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상생활에 방해가 돼서 에이! 그냥 그 정도 손해보고 말지 했던 기억이 나네. 근데 이런 투자자들 회사의 주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회사의 주인이긴 한데 회사에 가서 장부 내놔봐 까봐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는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맘만 먹으면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어플 키면 5천만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지. 근데 주식 산 다음에 삼성전자 본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삼성전자의 주인이야! 아 물론 주인 중에서도 좀 빠오가 약하긴 하지만 자 문 열어 회계팀으로 날 인도해 회계장부 까봐 내가 주인이니까 봐야겠어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뭐다? 외부정보 이용자다. 회사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회사에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의존해가지고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정부기관 정부기관은 어떤 거 있을까요? 나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가장 무서워하는 정부기관이 바로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에서 뭐예요? 세금 같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세무사가 되면 국세청과의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객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납세자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세금을 100억을 때려버렸네. 근데 100억 내기 억울한 거예요. 누구랑 상담해야 돼요? 세무사랑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을 최소화해 줄까? 물론 불법적으로 세금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는 거고 불법을 감회한 게 뭐다? 탈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법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절세와 탈세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선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능력을 길러셔야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희망을 갖는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이 사냥꾼이신 분이 있거든요. 사냥꾼. 물론 짐승을 사냥한 사냥꾼이 아니라 세금 사냥꾼이에요. 세금 사냥꾼. 우리나라 세법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하냐면 돈 많은 영감님들에게 접근을 해요. 아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을 어떻게 줄여들 테니까 그거의 몇 퍼센트는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한 1년에 한 5억 정도 버세요. 그 형이. 멋있죠? 물론 모든 세무사 그렇게 버는 건 아니에요. 세무사가 된 다음에 세법 공부를 완전 빡세게 하고 영업소한도 좀 기르고 그러면은 그 정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다. 네. 아무튼 자 아무튼 국세청도 세금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제대로 안 내고 있나 일단은 대략적으로라도 확인을 해야지 어떤 회사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냄새가 나요. 이 회사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액이 얼마인데 세금이 이거밖에 안 내네 뭔가 이상해 털어봐야지 국세청이 그런 데서 이용해요. 그 다음에 은행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정부기관은 어디예요? 금융감독원 금감원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은행이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가 재무제표 보면 대략 나오거든요. 이럴 때 영업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규제를 할까 이런 거 할 때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 종업원들은 회사 안에 있지만 내부정보 이용자 아니에요. 외부정보 이용자예요. 왜? 말단 직원들도 회사의 회계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한을 부여받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업원도 일종의 외부정보 이용자예요. 어떨 때 써요? 내가 어떤 회사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와 함께 같이 나는 뼈를 묻겠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사가 망해가기 전에 빨리 이직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회계 정보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 입사하려고 할 때도 다 망해가는 기업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오래 갈 때 같은 기업에 입사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무제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런 의사 결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여기 좀 마무리할게요.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하나였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나머지 다예요. 예를 들어 은행과 같은 채권자 회사의 주인은 누구? 투자자 주주라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 그 다음에 종업원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일반적인 대중들도 일종의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삼성전자의 채권자인가? 아니고 주준가? 지금은 아니고 삼성전자를 규제하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내가 삼성전자 정보원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저는 대중일 뿐이거든요. 일반적인 이해관계가 직접 없는 대중들도 얼마든지 재무제표 이용이 가능해요. 등등등 그리고 이런 거 달달달 외우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말 문제 나중에 할까요 이거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6번 회계의 사회적 기능 자 이것도 밑줄만 치고요. 자세한 이해는 못해도 돼요. 대략적인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자 공부할 때 잔소리 좀 할게요. 어? 나는 완벽주의자야. 100% 이해가 안 가면 난 다음 챕터로 절대 넘어가지 않아.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회계사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평생 가도 공부가 끝나지 않아요. 네 회계세법이 조금 어렵기도 한데 좀 생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00%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한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이해했으면 그 다음 챕터 넘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나중에 뒷부분까지 공부하면서 내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회계올리는 딱 한 번 보고 말 건데 나중에 중급회계 세법 등등등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책들 딱 한 번만 공부하고 시험장 갈 건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책을 한 5번에서 많으면 10번까지도 봐야 돼요. 처음 딱 1회 독했을 때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80% 정도 이해했으면 그 다음 챕터 넘어가도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딱 집어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좀 이해 안 가도 뒷부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요. 외우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해해 두거나 등등등 이렇게 요령껏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시험부터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공부해서 세무사 될 건가요? 아예 그럼 손해예요. 그래도 2, 3년 안에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네 좀 힘을 빡 줘야 될 때는 힘을 줘야 되고요. 힘을 빼야 될 때는 빼야 돼요. 계속 힘을 주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 사회적 기능 이런 거 시험에 나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회계로 공부하는 사람이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런데 목숨을 걸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밑줄 좀 칠게요. 첫째, 회계, 사회적 기능. 첫 번째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에 돈을 투자할까 의사결정 하잖아요. 근데 좀 안 좋은 영업을 하는 회사가 있네. 망해도 싼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돈줄을 끊은 다음에 그런 쓰리 같은 기업들은 망하게 냅두는 것이 네, 사회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아주 유망한 회사예요. 이런 기업들은요. 돈을 투자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재무제표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해가는 쓰레기 같은 기업에게는 돈을 끊고 좀 유망한 기업에게는 자금을 지원하고 등등등 이런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근데 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뭔가 자세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는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네. 수탁 책임 이행 여부를 보고한다. 수탁 책임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회계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얘기 좀 할게요. 여기 어떤 회사가 있어요. 회사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투자자, 주주예요. 주주 처음에는 주주 A씨 한 명 있었어요. 조그만 기업들은 주주가 한 명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회사가 단독으로 소유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점점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주주가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얼마 크지도 않았잖아요. 2010년 기억나요? 그때 카카오톡 처음 봤을 때 카카오톡이 이렇게 대기업이 될 줄 알았나? 아무튼 처음에는 카카오톡 개발자 A씨 혼자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가 점점점점 규모가 커지잖아요. 한 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되네. 이때는 혼자서 소유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투자자에 투자 더 받고 영업을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가 B씨, C씨, D씨, E씨 등등등 투자자가 총 5명으로 늘어나요. 처음에 A씨가 혼자 투자했을 때는 A씨가 사장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투자자가 5명이나 늘어났네? 이때는 누가 회사 사장해야 돼요? 얘네들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지분이 가장 많은 창립 멤버 A씨가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에 좀 경영 능력이 탁월한 C씨가 있네? 그럼 너가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 규모가 더 커져요. 그러면 주식을 상장한 다음에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도 주식을 사고 팔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까지 늘어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가 500만 명까지 늘어나 있어요. 근데 그 500만 명의 주주들이 다 회사 경영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회사 경영을 맡겨야 돼요. 등등등 여기서 A씨가 가장 주식 지분도 많고요. 창립자예요. 그럼 보통은 A씨가 회장님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A씨가 회장으로 취임해요. 근데 이런 최고 경영자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나도 투자자지만 다른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다른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내가 대표로 최고 경영자, 회장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잘 운영한 다음에 이분들에게 내가 회사를 어떻게 경영했다, 1년 동안 실적이 어떻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뭘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수탁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A씨는 주주들을 대표해서 회사를 운영할 책임을 맡았잖아요. 이걸 수탁 책임이라고 하고요. 그 수탁 책임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고하는 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이것도 상식인데 주주 중에 파워가 제일 센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걸 보고 흔히 소유 경영이다라고 불러요. 소유주 중에 제일 파워가 센 사람, 소유 경영자예요. 자, 우리나라의 소유 경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 이재용 아저씨. 아, 이거 좀 돈 많은 분이니까 궁서체로. 이 아저씨가 소유 경영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주주가 여러 명인데 이 주주 중에 누군가가 회사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도 가능하냐면 회사 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부의 전문 경영자를 초빙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황윤하라는 사람이 능력이 되게 좋다고 소문났어요. 황윤하씨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어, 황윤하씨가 우리 회사를 맡아줘. 최고 경영자에서 회사 좀 키워줘. 오케이. 가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장으로 들어가요. CEO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문 경영자라고 불러요. 또 전문 경영자 쎄는 가장 대표적인 데가 현대중공업이에요. 어, 현대중공업 개인 주주 중에 가장 파워가 쎈 아저씨가 누구예요? 정몽준 아저씨잖아요. 그런데 정몽준 아저씨는 현대중공업 경영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뭐예요? 옛날에 정몽준 아저씨 대선 나와서 선명했던 거 알아요? 20년 됐는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피파 부회장도 출마하고 등등등 이런 대외활동을 위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회사 경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주주들이 합의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최고 경영자로 선임한 전문 경영자 취재예요. 그런데 이 전문 경영자도 뭐여야 돼요? 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회사를 맡았잖아요. 회사를 얼만큼 잘 운영했는지 보고해야 되죠. 그런데 회사 운영을 잘했다 그러면 연임하는 거고 회사 경영을 개판으로 했네? 그럼 잘리는 거고 등등등 이런 게 바로 수삭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재무제표 작성 책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회계팀장에게 있나? 아니에요.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밑줄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다. 재무제표가 잘못되면 다 누가 책임을 줘야 돼요? 회사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제3절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볼게요.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과목은 바로 재무회계까지. 관리회계는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시험에서는 관리회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재무회계가 훨씬 더 많고. 재무회계가 뭐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이거를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만든 다음에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해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에서는 이 재무제표에 들어갈 숫자들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이런 거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회계는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예요. 경영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되게 많죠. 삼성전자의 외부 정보 이용자 몇백만 명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전달하면 안 되는 거죠. 일정한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라는 공식적인 양식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반면에 내부 정보 이용자는 어때요. 몇 명 되지 않죠. 한 열댓 명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인 양식 그런 거 필요하나? 아니라 내부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형식이에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하게 만들어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참고하라고 제공하는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쪽에 맨 위에 두 줄 밑줄 할게요. 일반적으로 회계는 외부 혹은 내부 이해관계자 중 누구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지에 따라 재무외계와 관리 회계로 구분한다. 재무외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고 관리 회계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와 공부할 것은 바로 이 재무외계예요. 그러면 얘도 밑줄 할게요. 재무외계, 영어로는 Financial Accounting 재무외계는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누구? 투자자, 주주, 채권자 그 다음에 정부 기관 등등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 의사결정이라든가 대출 승인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구직할 때 등등등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네 번째 줄, 끝장 밑줄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며 정보 이용자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것을 회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enerally Obscited Accounting Principal 해가지고 GAAP, 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그냥 막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AP에 의해 작성이 돼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이 GAAP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에 들어간 숫자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저와 할 일이에요. 그럼 계속 밑줄. 그래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바탕으로 저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앞으로 주구장창 배울 거예요.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 얘도 양가로 3번에 맨 위에 두 줄부터 밑줄 할게요.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이 돼요. 관리회계는 나중에 다른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회계는 내부정보용자 대상이고요. 내부정보용자는 그 수가 많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자유로운 형식으로 내부정보용자에게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 대도 밑줄. 관리회계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유로운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표 1-1번 이거 한번 집계해 볼게요. 첫째, 재무외계와 관리회계. 목적이 달라요. 먼저 재무외계는 뭐가 목적이에요? 외부정보용자에게 재무보고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외부 보고 목적이에요.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정보용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부 보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용자 다르죠? 재무외계는 외부정보용자를 대상으로 해요. 외부정보용자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일반 대중 등등등.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고 정보용자 누구예요? 경영자, 내부정보용자예요. 그 다음에 보고 수단. 재무제표는 뭘 가지고 보고해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해요. 반면에 관리회계는요. 이런 재무제표라는 회계라된 양식 그딴 거 있다 없다? 없다. 자유로운은 형식이에요. 그때그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의 내용, 재무외계는요. 보통 과거의 성과를 짓게 해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요. 미래 예측이 주가 돼요. 이거 예시만 딱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 에듀윌도 실적 보고해야 되잖아요. 2022년에 에듀윌 매출이 얼마인가 정보용자에 대해 보고해야 되죠. 그게 바로 외부정보, 외부 보고예요. 외부 보고. 그 다음에 2023년 초에 저 에듀윌 회장님이 있을 거잖아요. 에듀윌 회장님이 야 우리 사업법으로 매출 얼마인지 목표 빨리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부는 23년 목표 매출 200억인데 어찌어찌해서 200억을 만들 거다라는 계획자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바로 관리회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충 감이 오죠. 이런 거는 대충만 감 잡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이해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인식해 드릴 거고 대충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대충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충 넘어가라고 할 때는 좀 대충 좀 넘어가주시면 안 될까? 대충 좀 넘어가라는데 끝까지 목숨 걸고 늘어지는 친구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준거기준 재무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견식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 배울 거예요. 관료에게는 그딴 거 없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4절에 재무제표 볼게요. 이것도 8쪽에 두 번째 줄 밑줄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단서, 자본변동표, 현금원표 주석으로 구성되고 이거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단서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숫자들 구하고 손익계단서에 들어갈 숫자 구하고 등등등 이런 걸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재무상태표 있네. 밑줄 할게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여기서 말하는 특정 시점 현재는 일반적으로 매년 말 12월 31일 일반적이에요. 기업의 자산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참고로 재무상태표는 영어 약자가 BS예요. 이거는 진짜 널릴 수 있는 약자니까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네. 재무상태표는 영어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인데 왜 BS지? 여기 B자 나오지도 않는데 이상한 생각 들지 않나요? 나름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산. 뭐예요? 이건 밑줄 칠게요. 자산은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미래 경제적 교육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요. 법적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요. 법적 소유권이 없어도 실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 소유권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기 지하주차장 가면은 제 차가 있는데 법적 소유자는 날까? 아니라 무슨 무슨 캐피탈 리스 회사 소유의 법적 소유는 하지만 맨날 누가 타요? 내가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스 기간 끝나면은 돈 내고 그 차 인수할 때 예정이고요. 법적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게 있지만 그 자동차 실질 소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리스 회사는 이 자동차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요새 말하는 소유권은 그러한 실질 소유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부채. 부채 뭐예요? 빚이 빚. 부채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 현금을 지급하거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말한다. 참고로 빚. 거의 대부분의 부채는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빚이 다 돈으로 갚아야 되나? 아니라 돈 말고 딴 걸로 갚아야 되는 빚도 있어요. 지금 에듀힐은 빚 갖고 있는 중이에요. 뭐냐면은 다들 아침에 결제했지? 고마워요. 인당 한 200 아니 참 얼마지? 아무튼 결제했잖아요. 인당 한 200만 원씩 지금 한 500분 계시는데 200 뻥이 너무 심했네. 아무튼 몇 천만 원 결제 들어왔잖아요. 에듀힐은 그만큼 돈 번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돈은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아직은 안 했잖아요. 다 빚이에요. 근데 그 빚은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갚는 빚이 아니라 약속된 강의를 제공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런 걸 보고 계약 부채라고요. 계약 부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다 돈으로 갚는 부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물건이나 용역 같은 거 제공해서 갚아야 되는 빚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그런 빚 되게 많겠죠. 고객들에게 기피스 카드 팔잖아요. 한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파는 순간 돈 번 건가요? 아니에요. 10만 원어치 고객에게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빚은 10만 원 돈으로 갚는 빚이 아니라 뭘 해서 갚아야 돼요? 10만 원어치 커피 등을 제공해야 되는 빚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 이것도 밑줄. 자본이란 차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 전여지분, 소유주 지분 등으로 불리는데 전여지분과 소유주 지분은 요새는 별로 쓰이지 않아요. 순자산, 자본 요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럼 팔쪽 하단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현금 10억에 아파트 20억짜리가 있다고 쳐요. 무려 3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자산가다라고 볼 수가 있네. 근데 이 사람이 얼만큼 부자인지 요것만 봐서는 알 수 있나요? 없죠. 뭘 봐야 돼요? 반대쪽도 봐야 돼요. 부채가 얼마 있나 이것도 봐야 돼요. 여기 아파트가 20억 있잖아요. 그 20억짜리 아파트를 다 자기 돈 내고 자기 돈만 가지고 산 사람과 한 10억 정도 대출 땡겨서 산 사람이랑 똑같나요? 아니죠. 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빚도 봐야 돼요. 이 사람은 부채가 15억이에요. 음 아마도 요 아파트 살 때 15억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산 거고 5억은 내 돈 내고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 그 다음에 자산이 30억이고 부채가 15억이잖아요. 자산에서 부채 다 갖고 나면 얼마 남아요? 15억 남죠. 그거를 순자산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용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수학에서는 이런 거 외우죠? 아 다시 보니까 막 털 거 같지? 참고로 세무사 시험 공부할 때 수학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수학 안 나와요. 대신에 뭐가 좀 어렵나면은 국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학 학생들 이거 많이 물어봐요. 회계세법은 숫자로 나오는 건데 수학 잘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수학 잘할 필요 전혀 없어요. 뭘 잘해야 되면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나오는 거 해봤자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가 곱하기 3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게 아 이게 국어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책 많이 읽으라고 막 갈궜죠. 아닌가? 아닌가? 우리 아빠는 저 책 많이 읽으라고 엄청 갈궜거든요. 아이씨 왜 나 하기 싫은 거 이렇게 갈궜지? 이거 친아빠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다? 야 아빠가 나를 엄청 사랑했구나. 우리 아빠가 이거 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국어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빠가 저 책 많이 읽으라고 엄청 읽었거든요. 그거 덕분에 제가 회계사 시험을 1년 만에 초고득점 좀 죄수 없죠? 미안해요.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자 왼쪽을 뭐라 그래요? 좌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해요. 근데 회계에서는 좌변 우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먼저 재무상태표 딱 반을 갈라요. 왼쪽 오른쪽 나눌 수 있잖아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해요. 좌변이 아니라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을 우변이 아니라 대변이라고 해요. 대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등식이 나와요. 여기 재무상태 여기 보시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잖아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차변 이퀄 대변 이게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게 회계의 근간이 되는 등식이어서 이거를 회계 등식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거를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자산 빼기 부채는 뭐다? 자본이다. 이렇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왕하면은 앞에 부호 바뀌는 거 다 알죠? 설마 이거 모르고 여기 온 거 아니겠지? 얘기했잖아요. 상식은 있어야 된다고 상식. 아 이거 이왕하면은 부호 바뀌는 거는 회계가 아니라 상식이잖아요. 네. 이 정도 상식은 있다라고 가정하고 강의 진행할 거예요. 자 명심해요. 회계의 회자도 모른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상식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혹시라도 이 정도 상식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이거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상식부터 키우고 인간이 된 다음에 세무사례를 생각해야지 인간도 되지 않는데 세무사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밑줄을 칠게요. 그쪽 넘어가서 두 번째 줄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항상 자산과 일치한다. 이런 걸 보고 유식한 걸로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해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야 된다. 나중에 각종 문제도 풀 때 이 대차 평균의 원리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밑줄 재무상태표 왼쪽 부분 차변이 기업의 자산 상태를 나타내며 오른쪽 부분 대변은 그 자산에 대한 출처와 권리의 계속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자 이 얘기예요. 먼저 왼쪽에는 경지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 자산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30억이에요. 근데 30억이 다 내 건가? 아니라 10억은 누구 거? 은행 거. 그 다음에 은행에게 10억 갖고 나면 10억 남네? 이거는 진짜 내 거. 이렇게 권리의 출처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이 30억의 권리가 있잖아요. 이 중 15억은 은행 거. 15억은 투자자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볼게요. 얘도 밑줄. 포괄 손익계산서는 얘는 흔히 영어약자 IS예요.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1년 동안. 일반적으로 이래요. 물론 일반적이지 아니한 경우도 간혹 있지만. 수익과 비용을 통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먼저 양가를 보내 수익이라고 돼 있네. 수익은 뭐예요? 번돈. 수익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번돈을 의미한다. 오늘 아침에 에드윌 수익 많았죠? 먼저 재화를 제공해서 번돈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책 사면서 카드를 그었잖아요. 그게 에드윌이 여러분들에게 재화를 제공해서 번돈,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 뭐예요? 지금 강의해주고 있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번돈을 수익이라고 해요. 비용은 쓴돈이에요. 밑줄. 비용은 기업을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비한 경제적 자원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상태표랑 관련된 되게 재미난 일화를 알려드릴게요. 옛날 여쩍에 인터넷에서 본 썰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다 지우고. 안타깝게도 회계의 회적으로 모르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남자를 사귀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분은 어떤 회계법인 대표의 아드님이었고요. 돈도 되게 흥청망정 잘 쓰고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의 지인이 은행에서 근무했는데 충족적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명의로 은행 빚이 한 50억 정도가 있다라는 정보를 알아냈어요. 와 빚이 50억이나 있는데 맨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고 있네. 와 빚이 50억인데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그 남자친구 만나서 얘기했어요. 오빠. 오빠네 집에 빚이 50억이나 있다며 왜 나한테 얘기 안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는 뭐라고 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한테 얘기 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둘러댔대요. 그런데 그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빠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회계를 덜 배운 거예요. 오빠 말이 맞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해 감을 잡은 거고 그래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에는 파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이 인터넷에다가 자기의 썰을 올리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회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댓글 달아요? 잘하셨어요. 빚이 50억인 애인데 외제차 끌고 해외여행 다니고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런 데랑은 상종하면 안 돼요. 이런 데도 있고 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댓글 달아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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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혼했어야지!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 여자가 본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미루어 진작하건데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 저거에 몇 배가 되는 자산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은행에서 50억이나 빌려주잖아요. 참고로 은행에서 내가 은행 가서 50억 빌려주세요 하면 나한테 빌려줄까? 아 지금에 나는 못 빌릴 것 같아요. 10년 후에 나는 빌릴 것 같아. 여기 빌딩 같은 게 한 100억쯤 있으니까 은행에서 이런 거 빌려준 거지. 이래서 빚도 능력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빚이 불법 사채업자한테 빌린 거다.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자산이 없어도 빚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은행 빚이다. 그러면 반대쪽에 이거에 최소한 1.5배쯤 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빚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빚도 능력이에요. 그 여자가 회계를 배웠으면 뭐라 그래요? 오빠 빚이 50억 있어. 그래도 오빠 사랑해. 우리 사랑으로 갚아 나가. 라고 했으면 좋았을걸.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사가 될 게 아니어도 회계는 당연히 배우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빚도 능력이에요. 어이쿠 벌써 1시간이 흘렀네. 잠깐 쉴게요. 여기 10쪽부터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10쪽 나가도록 할게요.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쳐보소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